정선이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한 신영 꼼지락 꼼지락 과자를 만져보는데요 그냥 나무가 선희씨가 아니죠 아니 신영씨 지금 뭐하는거에요? 돈 내면 되죠 뭐 잠깐만 이거 얼마치지? 모두가 할 말을 잃은가는데 초콜릿과자 3개 100원 지출 쓰려고 해봤는데 아 이거 사관이랑 같이 찍어주는거? 자기가 먼저 해야지 그냥 가면 돼 도장을 미리 찍어줄테니까 카메라에 흔적이 남잖아 MBC 1층 로비에서 정선이 만세 3번만 비키니 차림으로 KBS가서도 모팔모 버전으로 만세 3창 땡땡땡 왕 여기서 연습 워밍업 가능한 장사 MC는 정선이가 최고야 정선이만세 오케이 Polish 음 우우 우우 다시 이야 위에 는 선배의 길을 살려주자 이것도 선행이에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로비에 내려온 신영 긴장되는 순간 엠씨는 정선이가 최고다, 정선이 만세, 정선이 만세, 정선이 만세. 주영 씨 어디 가요?